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합치면. 네, 여기서 그냥 합치면 잡아서. 그다음에 바람이니까. 바람 살짝. 바람이 분다. 사랑이 울어요, 울어. 누우면서. 그렇죠. 아하 합정용. 네, 이것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요. 이 절은 이제 정이잖아요. 정은 이제 이렇게 하트로. 정이 많아? 정이 넘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상추석.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차원가. 차원가. 안지 안지 안지. 내 맘 울린 그 노래도. 아니, 또 트로트 한다고 해서 도움을 줄까 싶어서 달려왔지. 아니, 난 그 합정역 노래. 갑자기 오셔서 제가 너무. 갑자기. 아니, 지금 노래 지금 안무 배우고 있었거든요. 일단 보면서. 안무 한번 보시고. 또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시면. 조언을 좀 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나 어디에다 오셨어요? 지금요. 아, 지방에서 내려갔다가. 네. 밤에 클럽 마치고 그냥. 아, 밤에 클럽 마치고 오셨는데. 아유, 많이 피슉. 피곤하실 텐데. 아유, 많이 피슉. 피곤하실 텐데. 아유, 많이 피슉. 아, 근데 저기. 제가 지금까지 많았던. 우리 선배님들은 어떻게 가장. 부끄러움이 좀 많으세요. 아,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아유. 아니. 아유. 원래 안 그러시는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자꾸. 아니, 갑자기. 카메라가 막 왕장 있으니까. 난 그대로 뭐. 맨날 많이 쓰지만. 많이 쓰지만. 노래 쪽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아니, 왜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으세요. 아니, 왜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으세요.